11월 16일 언론이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드디어 부산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데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1시에 부산 YWC의 2층 강의실로 오시면 되고 초량역 12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무료구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 강연회니까 꼭 오셔가지고 함께 많은 커뮤니케이션 나누시고 기법 그리고 종목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좀 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상황판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이 한 0.5% 정도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구요. 일본 증시가 오늘 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환율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환율. 환율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중국 증시는 한 0.38%로 지금 상승폭이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 1129원 57잔을 기록했는데 한 1130원 밑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조금 뭐랄까요 이제 방향성을 조금 나타내면서 괜찮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데 1130원 이상으로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이제 급등이 나오거든요. 환율이. 그럴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율은 지금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10년물하고 30년물 또다시 한 번 좀 잠잠해지거든요. 조금 조정구간에 또다시 한 번 더 접어들었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 잠깐만 먼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한 번 같이 보시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2,100포인트 지금 여기 고가군역의 2,100포인트가 지금 상당한 저항구간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파동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607포인트에서 지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607포인트에서 우리가 하단이 1,185포인트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포인트 자체에서 크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파동 안에는 놓여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자체가 지금 보면 여기 이 자리를 봐야 되죠. 빠지기 시작했던 2,300포인트 2,300포인트에서 지금 보면 결국에는 2,100포인트 바로 여기에서 이 하락 이후에 반등파동 자체 2,100포인트까지가 한계선이에요. 이론상은 여기까지인데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뭔가에 새로운 호재가 있고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당길 수 있는데 지금은 앞서서 여기서 떨어질 때 갭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갭을 원래 메꿀 때는 거래량이 붙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호재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호재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인 개별주 장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면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데 사실 뭐 낙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좌가 100% 회복됐다. 그런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실 거라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손해를 감소하는 구간에 놓여있어요. 지금 저 포인트가 안 넘어선다면 또다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꺾여서 내려왔던 부분 자체가 이제 740포인트였거든요. 이 74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단 자체가 지금 현재는 가격대 617포인트까지 한 번만에 빠졌습니다. 반등에 대한 최대폭이 693포인트예요. 결국에 이 693포인트 695포인트 이 자리 자체가 마찬가지로 저항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 자체도 크게 늘어나지 않이하고 지금 돌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앞에서 똑같이 갭이 발생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으로 어떻게 해서는 조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다까지 뭐랄까? 지금의 대응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2100포인트하고 695포인트가 상당히 두꺼운 상당히 두꺼운 지금 상승 권력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돌파를 할 때 거래량도 체크해야 되고 수급도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재라는 게 분명히 있어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보시면서 다음 주장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 3개 다 올랐는데 앞서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셀트리온은 제조 및 생산하는 업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을 했어요. 셀트리온 제약 자체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뭐랄까요? 우리가 언론에서는 어땠어요? 계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오주가 망할 것이다, 빠질 것이다 온갖 악성에 대한 얘기들을 다 뽑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삼바가 빠지더라도 다른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제약 올라갔고 셀트리온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가 다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이 뉴스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그런 언론에 대한 형태는 우리가 예전에 그냥 무식했던 주식투자라고만 생각을 해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주식투자에 대한 습관이 바뀌고 주식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고 좀 더 젊은 층이 주식시장에 투입이 되고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옛날 방식, 구태적인 방식 자체를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1차적으로 전달만 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장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조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돈의 흐름은 사실 그게 언론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우리 개인투자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결국에는 셀트리온만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신라제만 봤을 때는 신라제는 3차가 있다라는 거고 임상이 있잖아 이 말이고요. HLB 같은 경우도 어차피 리버세라닙이 기술이전이 있잖아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 종목만을 가지고 보는 거지 업종을 다같이 뭉뚱거려가지고 삼바 때문에 이 종목도 망가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위기에 힘이 부어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크게 급등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너지면 코스닥이 무너집니다. 쉽게. 지금은 HLB나 신라젠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둔화요. 그랬을 경우에 이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 중에 제대로 뻗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잘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늘은 물론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올랐지만 저는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같이 한번 보시면 배당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말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SK텔레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당주라고 하면 SK텔레콤 통신주라든지 또는 우리가 배당주 관련해서 정류주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S-OIL 이런 기업들 많이들 봅니다. S-OIL도 보면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거든요. SK텔레콤 마찬가지고 이런 정류주들도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한국석유 이런 게 배당 관련주들 반등세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SK텔레콤은 지금에 대한 실적적인 분위기도 좋지만 지금 업황적인 변화 그리고 이 셀트리온 회장에 대한 행보를 제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별표 3개를 해요. 이게 지금 최태원 회장의 움직임이 달라요. 뭔가에 대한 행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가 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거기서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힘들지만 이 기업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우리가 배당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 우리가 항상 양봉이 뜨면 들어가는데 그게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사실. 양봉 뜨기 전에 양봉이 뜰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같이 보시면요. 백신주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도 언론에서 나오지 않던데 지금 항상 우리가 계절주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10월달부터 12월달로 넘어가고 항상 이제 철새 관련 얘기가 나오고 뭐 콜레라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백신주들 가을 테마성 재료들이 많이도 움직이는데 오늘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바닥을 조금 찍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루라든지 대한유팜, 이글벳, 진원생명과학, 제1바이오, 바이오니아 이 기업들이 오늘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매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런 가을 시점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항상 들썩들썩거리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계절적인 테마성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로 지금 장이 박석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한 번 도울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인데 조선주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주가 지금까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조선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 나오거든요. 지금 페노션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국카본, 동성화인터까지 이 기업들 자체가 지금까지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조선업종 자체가 키 맞추기를 하면서 중국 쪽에 대한 건조량 건조량이라고 하죠. 건조량 자체가 상당 부분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현재 조선주에는 반사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수주량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주량 자체를 조선주가 부진할 때는 중국이 많이 먹는다는 얘기고 최근 같은 경우에 성과지수라든지 또는 이런 건조율 자체가 우리나라 쪽에 많이 높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기술력이 우리나라에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조선주에 대해서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띄우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조선주들에 대한 반등 자체는 기저효과라는 부분으로 좀 더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 여전히 두꺼운 2100포인트, 695포인트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에 대한 호재가 있거나 거래량이 터지거나 또는 수급이 변해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종목건들 좀 뽑아봤습니다. 자 한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전에 한진을 한번 얘기를 할 때 그때 밑에 뭐였냐면 제가 CJ 택배라고 적어놨었어요. CJ 택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CJ에서 지금 택배 사고가 발생을 해서 두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하루 만에 두 명이 죽은 게 아니고 한 명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다시 시간이 지내 또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영업에 대한 규제 대전허브가 CJ 택배에서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그 대전허브에 대해서 지금 영업정지 45위를 시켰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높여놨는 곳이 바로 한진입니다. 결국에는 이 한진에 대한 반사효과가 조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급등한 이유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이유는 표면적으로 안 드러났죠. 지금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는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실적적인 분위기도 4분기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형태적인 봤을 때는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 자체도 결국에는 이 한진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력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의견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자체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듯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가지고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기가레인인데 기가레인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실적도 안 좋았고 또 주가도 안 좋았는데 이런 종목분들이 원래는 이제 RF 부품이라고 해서 안테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RF 부품과 연관된 업체가 이제 와이솔과 그리고 기가레인 이 두 군데입니다. 와이솔이 이제 소우필트라고 해서 최근에 와이파이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와이솔도 주가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조금 이 주가 대비해서 지금 기가레인이 주가 많이 빠졌고 또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납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발주를 하는데 그 뭐랄까 이제 발주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때는 주가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았다고 보고 저는 지금 자리 자체가 기가레인이 기술적 반등에 나와줘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해요. 결국에 실적이라는 낙지점을 이미 받았고 그럼 악재는 선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 보고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 더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권력에 놓여있다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지금 조금씩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 물량 조금 판단할 필요 있어요. 지금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이거 긍정적입니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리콘 옥스입니다. 실리콘 옥스가 팸리스, 반도체 팸리스 업체고요. 팸리스라는 것은 설계도면을 제작을 해서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로 우리가 반도체 팸리스 업체라고 하고 삼성전자의 팸리스 업체가 아나페스 그리고 LG전자의 팸리스 업체가 실리콘 옥스 그 LG전자라는 것은 결국 실리콘 옥스가 애플에도 팸리스 업체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인데요. 드라이브 IC하고 티콘 영어만 너무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는 제어장치 드라이브 IC는 제어장치 아니 티콘이 제어장치 패널의 뒤에서 빛을 쏘느냐 안 쏘느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 티콘이 하는 역할이고 드라이브 IC는 전기적인 신호를 바꿔주는 영역을 드라이브 IC라고 해요. 우리가 전기 코드 꼽으면 전기가 쭉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곧장 안에서 변환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드라이브 IC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자체를 납품하고 있는 곳이 실리콘 옥스인데 그만큼 지금 현재의 실리콘 옥스가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었지만 LG전자에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LG전자에 있는 티콘에 대한 사업부를 양수를 받았거든요. 양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양수를 받았고 회사도 넘어갔는데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서 들어오는 이런 기관의 물량 고가 권역에서 들어와 있었죠. 즉, 다시 한번 양보 형성시킬 때 들어오는 이런 물량은 주가를 올리기 위한 물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옥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신테크 보겠습니다. 화신테크 이거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죠. 화신테크 주가는 세 번째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또 찍었습니다. 자, 이 화신테크는 테슬라의 금형을 제작해서 납품한 업체입니다. 금형 제작,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뼈대, 밖에 여달리잖아요. 눕혀놨을 때. 이 뼈대를 생산하는 것을 금형을 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여기에서 대주주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냐. 바로 핸님 토이즈. 그래서 한스 예인지라는 업체가 바뀌는데 장난감 업체예요. 이 업체로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자체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 많이 봤죠. 락앤락 대주주 언제 바뀌었습니까? 8월 25일 여기서 대주주 바뀌고 8월 25일에 대주주 장마치고 바뀌었다는 뉴스 나오고 계약체기랄 때 나오고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됩니까? 잔금 처리할 때까지 주가가 올랐어요. 그 다음으로 또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초록뱀 초록뱀이 W홀딩스 컴퍼니라는 회사로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바뀌었어요. 그러한 다음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화신테크 여기 대주주 바뀌었습니다.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 이미 지금 보면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4,500원,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6,800원 정도 되면 한 30%,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서 무작정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신고가를 잡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소규모로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권녀가 있는 종목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종목별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11월 17일 내일 바로 오후 1시에 부산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부산 YWC의 2층 강의실이고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환영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니까요. 늦지 말고 꼭 오세요. 좋은 시간 나누게 제가 많이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요. 주말에 푹 쉬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